미안하다 귀 많이 치겠다 아무 말 해도 좀 해줘라 말 좀 하라고 왜 그렇게 살아요?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좋아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? 차라리 날 때려라 그래서 네 속이 편하다면 날 때려 그래 이 자식아 오늘로써 너란 나라 깜짝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이에요? 전혀요 네 속이 편하지만 그만 마셔요. 뭐야 이거? 대체 누군데 그래요. 자기야. 뭐야 뭐야. 이거 다 먹잖아. 뭐야. 딱 간주만 잡아주고 갈게요. 받았으니까 마실거야.